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날의 전형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8와 18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뉘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 6장 4절에서 6절 나오는 말씀이죠. 그 내용을 읽으면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송도라 할지라도 이런 뜻밖의 결과가 나온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생각마다 좀 이렇게 늘 두렵게 떨리게 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잘 보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전의 말씀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죠.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4절 5절까지는 좀 좋은 것 같은데 6절은 확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대략적인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1세기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인데 헬라우로 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었을까 그들의 읽었던 그 이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절을 보면 4절 5절의 성도를 보면 참 대단한 성도죠. 한 번 빛임을 얻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인다는 말은 인라이튼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 빛을 조명으로 받게 된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한 번 빛임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영적으로라든지 각성을 얻었다든지 어떤 분들은 이런 빛임을 얻고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은사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증이 나오는데 그게 많은 은사가 나오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주어지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섬기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말씀의 은사, 방언 힘을 말로 다룰 수 없을 만큼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향한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성도가 많이 있으면 참 교회가 전도하기 좋고 좋지요. 빛을 받은 자도 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사를 경험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은사를 많이 받고 그렇죠? 또 뭐 병든 자가 낫는 역사를 더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그랬죠.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봅시다. 사도 시대에도 분명히 교회 공몽자 안에는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있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도 이게 말씀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또 맛보았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감격, 감동 정말 내세의 능력이 뭡니까?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오시는 그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에 승리하는 이 내세에 관한 이 종말로적인 신앙을 겸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능력을 맛보았는 사람 이것들은 단순히 아니고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 그들이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말씀은 언어는 항상 개인적인데 개인적으로도 이런 맛보고 맛보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룹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결과가 또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는 사람들은 자들은 되어 있잖아요. 각기 이쯤으로 얻은 자들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그 이유가 뭔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그러면은 이런 선한 것들을 많이 맛보고 난 뒤에 그런 자가 성도가 그럼 나는 하느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그런 말만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면 되겠네 그럼 나는 타락한 자 아니겠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자기 합리화죠. 이거는 원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타락한 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단순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이렇게 쓰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세기 당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이해를 했을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뜻이 깊이 더 리얼하게 우리보다 읽었겠죠. 우리는 한 번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니까 그러면 제가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아팍스인데 이게 한 번 영어로 원스죠.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 한밭 되고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 조금 이렇게 수동의 의미가 있죠. 어두운 곳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조동이 확 난 차가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휙 돌아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어둠 쪽에 서 있는데 빛이 싹 흘뜩고 지나가는데 내 옆에 있는 어둠 벽을 확 핫고 또 나를 비추고 지나가죠. 그런데 나는 환하게 비추면 어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차는 그 불빛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 전조동 불빛은 나를 위한 불빛이었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그 차 주인이 나에게 비춰주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어? 누구누게 빛을 비추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한 번 비추면 얻고 빛에 잠시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 안에서 거하는 삶과는 조금 구별되죠. 이제 한 번 비추면 얻는 것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빛에 비추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한 번이니까 한 번이 길든지 그 한 번이 짧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한 번에 비추면 얻은 거죠. 그래서 이게 수도이면서 분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진행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고 오늘 끝이 아니라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한 번 비추면 얻고 기간이 5년이 될 수가 있고 10년이 될 수가 있고 20년이 될 수가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미추면 얻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는 맛보고 하늘의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사 그러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은사들 중에 각자에게 해당되는 은사가 있으니깐요. 맛보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과 맛보고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 이걸 분명히 이야기합시다. 이게 테이스트예요. 테이스트 음식이 잘 되었는지 맛을 보는 간을 보는 거죠. 음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다 이런 거죠. 맛있었다 정말 지금도 여전히 맛있는 걸 자 이게 인조이 이팅 먹는 것을 즐기는 것 그것과 테이스트는 다르죠. 테이스트는 그냥 맛보는 겁니다. 맛있는데 그것과 인조이 이팅 이거는 계속 먹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기간을 따라 다르다 그랬지만 구분이 되는 거죠. 맛본다는 것과 진득하게 먹는 것과 여기서 은사를 맛본다는 말도요. 이게 헬라로 중간텐데 수동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테는요. 조금 내 By oneself 스스로 어떻게 한다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데 내가 뭐 은사를 사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빠져 있는 사람들은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속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내가 두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이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도 지금 보면 단외적인 사건이긴 한데 시기는 시간 지속되는 시간을 모른다 했습니다. 수동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 되었어요. 자기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 그런 삶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동구하고 동행하는 삶 같습니까? 조금 이제 표현하니까 다르죠. 자 이는 결과적으로 비교되는 것이지만 이 당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성령과 무관하지는 않는데 동구하는 삶만 아니고 동행하는 삶보다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참여한 바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도 있고 내가 열심히 외치고 얻고 구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듯한 그러하기도 하고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말씀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여기도 맛본단시가 테스트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너무 잘했어. 내가 불교로 믿다가 내가 천조교로 믿다가 내가 남묘 호란경교로 믿다가 어떤 종교로 믿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게 너무 좋아. 왜? 그 말씀이 목사님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뭐 예비시간 전에 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이게 말씀이 넘어서 굴송이처럼 달다 그러잖아요. 사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막 말씀은 사모하고 예수 없는 재미가 여기 있다 그러고 하잖아요.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가 신앙을 끊는 사람들도 있죠. 왜 하느님의 선한 말씀이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그렇습니까? 맛보고 그랬어요. 인조의 이틴이 아니에요. 그렇죠? 맛본다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오늘 먹고 어제 먹고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아니하고 계속 먹고 즐길 수 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의지나 인생관이나 가치관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여기도 보면 선한 말씀을 맛보고 이것도 중간태로 됐는데 거의 뭐 내 자신의 의지가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요. 나 말씀 열심히 읽을래. 우리 말씀 공부 할래. 정말 열심히 잊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띈다는 거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또 내세의 능력은 종말론적 신앙 신앙이죠. 힘들고 어려우다 내세의 신앙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천국 한다는 하느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기 정체성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내세의 능력은요 장래에 소망을 둔 신앙 능력 이죠. 여러분 정기적금 수출만 탈퇴가 다가오는데 1년 전과 6개월 전과 1주일 정도 나간 게 있을 때 그 사람의 눈빛 이라든지 피부빛 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간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어 있겠죠 이게 돈에 관한 종말론 아닙니까 다가오는 소망이잖아요 자 그렇게 어떤 어려움도 그를 좌절시키거나 슬프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신앙이 영적으로 주님 오시면 기다리는 그 신앙 예수님 제림의 신앙 이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깊고 즐겁겠습니까 여태도 맛보아도 중간태 수동의 의념입니다 자 이거 다 정리합니다 하면 비침을 얻고 수동이죠 하늘의 은산을 맛보았습니다 이도 수동으로 받았어요 중간태 지만 성령의 참여한 바디였어요 수동입니다 하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이것도 중간태 지만 수동의 의념입니다 내세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중간태 수동의 개념입니다 요약하면 이 이들은 이 사람들은 이 신자들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 거룩하고 신령한 역사가 있을 때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다는 공동점이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비치는 하늘의 은사가 내리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늘의 선한 말씀이 선포되는 내세 능력이 있는 그곳에 그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수동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신이 잘 한 것 같은데 by myself 내 스스로 잘 하고 노력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결과로서 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내 생능력을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내게 임한 것 같고 내가 성령을 사모하니 성령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신 것 같고 내가 하늘에 그들을 소망하니 기도하니 내게 은사를 주셨고 그 같고 하늘에 빛을 한번 빛을 비침을 덮고 야 이게 예수님의 즐거움이구나 그 현장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죠 두 제자입니까 가서 나귀가 두 마리가 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렇죠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데리고 오느라 그럼 주인이 그거 뭐 하는 겁니까 내 건데 라고 소유를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순종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자 갔습니다 나귀를 데려옵니다 왜 데려갑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럼 데려가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예도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식사하시려고 다락방 이제 구하러 가죠 그걸 보고 죽게 쓰시겠다 하니까 그 방을 내어드리잖아요 그때가요 이 성경학자들이 하면 이게 6월절이기 때문에 대목이라는 대목 얼마나 대목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집이라는 집 다 그렇게 이아스프라가 모이는 거처지로 다 내어주기 때문에 태도는 버는 그 시기래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법이나 성 안에만 들려야 되는데 성 밖에까지 있는 마을까지 배단위까지 그죠 그런 마을까지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아스프라를 다 받아줘 숙박을 받아줘요 한 대 보는 거죠 이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넓은 다락방 어우 이거 뭐 대박이죠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뭐 돈을 주고 빌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내어놓습니다 나귀 두 마리 그때 여러분 이 나귀를 통해서야 돈을 법니다 짐으로 옮겨주고요 여러분 의사 직업이 당시 1세기 이 당시 의사 직업이요 우리 요셉 마리아 요셉이 목수였는데 목수 직접보다 더 천한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 가난한 요셉을 알지만 정말 필요 먹을 정도 가난한 요셉은 아니었어요 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예루산 성전에는요 일거렸는데 목수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당시 해로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죠 이렇게 수리하고 있었죠 됐고요 어쨌든 이게 나귀를 빌려주면 안 되는데 생업인데 줬어요 빌려줬어요 다락방 빌려줬어요 이 당사자들은요 장사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수동태입니다 수동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성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에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가 거듭난 자든 거듭나지 않은 자든 그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그 현장에 있는 순간 휩쓸려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져가세요 그 말이 그 입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본보다도 더 무언가 강한 무엇이 왔지요 그래서 두 나귀를 내어준 겁니다 그 넓은 다락방을 내어준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하나 빠트린 게 안에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오제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런 게 and then 그리고 나서 헬라우라카이라고 하는 조속서가 있는데 이게 맛보고 할 때 고에 있지 않겠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석을 할 때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리고 나서 and then 이렇게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한산을 맛보고 성경에 참여한 바 되고 이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니까 하루 한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 출석하고 있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뒤에 단계가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란 말은 4절 5절에 해당되는 그런 교인이 신자가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이렇게 살아온 한 뒤에 어떤 삶으로 바뀌는가 하면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단 말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전과 후가 달라지는데 그의 본성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안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뭐 하늘의 은혜가 오는데 또 영하 누락 밝게 하시면 그런 자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있습니다 클레이브 오연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타락한 자들이 있는데 그 다음은 잘 봐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할 때 타락하다라는 이 뜻은요 이것도 앞에 한번 이렇게 부중각으로 이렇게 단위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여기도 타락한 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능동우기예요 수동이 아니고 이제는 능동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수동적인 그런 흘러감 속에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락한 자들은 육체로부터는요 능동입니다 능동 스스로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능동은 뭡니까 내가 이건 내가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능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능동적으로 스스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회개할 수 없나니 즉 내가 회개한다고 해도 입으로 회개할 수는 있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게 회개가 어디까지의 회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까지의 회개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입으로 말한 것까지의 회개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받아줬다 이까지의 회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답이 분명해졌죠 하나님께서 간압하셔야 회개가 되는 거죠 우선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회개에 대한 모든 회개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간압하셨다면 내 안에 뭐가 올까요 반응이 평안이 오게 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크 구박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목상 은혜 말씀드리고 찌끈 눈물을 흘리고 돌아와서 방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며느리가 다시 밥 차리라고 야단칩니다 김치가 또 왜 이래 그러고 말이에요 평안이 없는 거죠 시어머니가 그렇죠 요즘은 시어머니가 아니라요 며느리가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도요 여러분 이제 시어머니 이해되면 안됩니다 이제는 며느리들을 예를 들어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며느리 마음에 안되면 좋게 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타락한 자들은요 회개하는데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를 할 수 없나니 즉 회개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나니 이 말이에요 왜요 여기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거 수동태입니다 자 타락은 자기 스스로 막 타락합니다 그런데 회개되는 과정은 수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서 주여 용서하고 없어서 막 눈물을 흘려고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합시다 자 이게 능동입니까 내가 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수동이라 이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회개 안됩니다 언제 그 회개가 용서받은 겁니까 그 회개의 주체가 되는 그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더 올라도 이제는 점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오히려 감사로 승화되는 평안이 넘치는 그 단계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받은 겁니다 치유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타락한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들은요 회개가 안 돼요 보는 사람 앞에서 공공적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진정한 회개, 은혜 안됩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번외로 말씀드리지만 타종기로 말씀드린다만 카톨릭 신자들이 메인 주요 자리 카톨릭 성당 내에서 갈급해서 밀려 나온 자들이 있어요 도미님의 미사를 통해서 은혜가 됩니까? 기계적 예배인데요 어쨌든 거기서 나온 자들이 있어요 목이 말라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원 같은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딱 우리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예배합니다 기도원의 사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막 박수치고 난리 칩니다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합니다 목이 매라 열심히 소리내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잘 보면서 말이죠 딱 느껴집니다 성경의 역사가 없다는 게 느껴져요 성경의 역사가 없어요 궁금하면 가서 한번 보세요 회계역 은혜역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이 수동이 돼 있잖아요 스스로 탈간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계되는 그런 은혜가 없나니 이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여기서 못 박는다는 게 동사죠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탈악도 스스로 탈악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탈악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에 못 박는 행위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도가 되어서 그런데요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이란 말은 반복적이 된 뜻이에요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탈악한 자가 한번 탈악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고백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거예요 사건의 모양은 다르더라도 그 본질은 그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목회하는 목사님이 예수님 부인하고 세상 떠난 건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가장 가까운 분에게 들었어요 목사님이 말이죠 저도 그 목사님을 아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들었나 모르겠어요 안 들었으면 좋을 이야기인데 임종태 임종태 그 이야기 했대요 안 믿어진다 어떻게 그렇게 목회했나 몰라요 직분으로 관계없습니다 목사님이든 장관님이든 집사님이든 아직 등록 안 한 성도든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런데요 집사에 못 박는 이 모습이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능동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룹적으로 집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교회 전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이 단어 특별한 대표적인 경우죠 처음부터 4절 5절 흉내를 얼마나 냅니까 그렇죠 그러나 제가 말한 거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4절 5절은 우리가 우리 신앙 공동체의 내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론유다가요 타락할 때 수동적으로 했습니까 능동적으로 했습니까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마태봉 26장 가론유다가 능동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예를 들기 때문에 짜릿하잖아요 이런 얘기 말고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얼마나 다양합니까 현대가 자신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양상이 너무 많잖아요 회개한다고요 내가 회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동이기 때문에 흔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요 욕 보인다는 게요 이게 현재입니다 계속합니다 능동입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 주도적이 되어서 욕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절과 5절과 6절은 완전 판약이 달라져요 그중에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4절 5절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하고 그런 교인이 살아가는데 이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그냥 심하게 쇠락하고 있는데 우리 대형교회 무슨 뭐 한기총 뭐 큰 교회들 세습 비리 성적 타락 얼마나 우리 정통교회가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4절 5절처럼 있다가 6절이 확 바뀌지잖아요 내가 그들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양상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왜요 여러분 잘못된 거 지적할 때 잘못했습니다 나 다시 회개할게요 그런 말 합니까 아유 목사님 저러다가 안 믿는지 나면 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고 그렇게 가르친 자들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왜 자꾸 마음대로 생각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몇 년 지나도 안 한잖아요 변함 없잖아요 성적 타락한 목사님이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근신해야 됩니다 제가 천사가 어떻게 나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나 근신하겠습니다 몇 년 근신하십니까 산에 들어가서 아니죠 더 뜨뜻하게 한미하고 또 설교 말씀 전하죠 죄를 지적했는데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듯이 성모들이 죄를 지적했으면 다위처럼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복해야죠 자복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회개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요 여러분 4절 5절이 과거입니다 6절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절을 시간을 따질 때 현재 과거는 미래 따지는데요 사실을 따지면 현재라는 것은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현재 명과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되었잖아요 현재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할 때 여우 할 때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이들의 언어는요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완료형 미완료형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그거예요 현재는 개념이 없다니까 죄를 지적하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격리나가서 그걸 내걸고 들고 그렇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러면 안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목사님들을 향하여 목사님 빨리 돌아보세요 그렇게 왜 그럽니까 지금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고하는 것들은 다 팩트 아니에요 다 드러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은 내가 증거가 있어 할 때는 목사님이나 지도 성도나 그 증거물 들이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목사님 이러면 안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 이러면 안됩니다 강당할 때는 핵티를 내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강당이 회복해야 됩니다 강당이 타락하니까 즉 목사가 타락하니까 교인들이 피해받는 거예요 강당 지켜요 근데 4절 5절과 6절은 달라지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이렇게 되면 심각한 겁니다 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공적교회잖아요 공인같은 사람으로 말하는 누가 말 듣겠습니까 기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큰 교회로 가서 마이크 들이대죠 폰이 되어야죠 정광호 목사님 어떻습니까 자기가 인도하는 예비시간에 했던 거짓말을 했던 말을 오경철로 가는 복도에서 기자가 물은데도 안 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종입니까 네 뭐 가지고 합류하려고 그러고 두둔하려고 그래요 라단선지자가 다위되게 당신 이렇게 했잖아 회개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왜 다위되게 다위되었습니까 자부가 했잖아요 근데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합니까 강당에서 아무리 말 잘하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 속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이 함께 계셨으니까 이렇게 역사하고 목회자들 모아놓고 가르치고 했지 과거라니까 그러네요 4절 5절이에요 여러분 자꾸 결과를 그렇게 본란하지 마세요 6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모습이죠 앞으로의 모습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노들아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앉았어요 말씀만 들었는데 왜 말씀이 옳고 그러면 판단을 못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왜 교회에 자꾸 목사를 자랑합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저한테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자랑하면요 못하게 해요 교회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목사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 듣고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이야기하는 말이야 내게 나 그 이야기 듣고 나 은혜 받을래 왜 목사의 이야기 그 나 나나 다 냄새 나는 사람인데 강단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죠 왜 목사를 그렇게 두둘하고 끼고 돌고 칭찬하고 합니까 목사가 살아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 목사님이 사는 거예요 이 보세요 지금 6절 이게 뭐 탈간자들 그러니까 뭐 가론주나 같이 돈 좋아하고 뭐 밝히고 그런 사람은 그런 줄 압니까 물론 포함되지만 아니에요 근사하게 얌전하게 믿는 사람들 6절에 해당됩니다 탈간다니까 뭐 교회 밖에서 탈간자는 줄 압니까 교회 안에서 탈간자는 겁니다 지금 이거 4절 5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4절 5절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이 끼어 있어야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죠 6절 보세요 탈간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대요 여러분 히브리스에 나와 있듯이 신앙의 기초를요 바꿔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몇 개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 거듭남은요 반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탈하겠다 아 이거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택하심 이 거듭남은 본복되지 않습니다 요한에서 1장 구절에 보면 저는 믿붙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붙이고 어루어사 되어있잖아요 믿붙이다는 말은 약속을 스스로 약속을 한 번 하시면 절대로 변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불렀다 너는 내 자녀를 불렀다는 말은 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너의 자녀를 내 자녀를 해서 떨어져 나아가도록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구원은요 택하심은 본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신자로서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사태 보면 다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성의 향기가 품어져 나옵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답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 이렇게 좋은 날에 방송에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이 맞는 대답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요 은사 위주의 신앙 신앙 체험 중심의 신앙 말씀하실 최우선 하지 않는 이적 중심의 신앙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요 빛이 먹고 은사 받고 성령이 참여하고 선한 말씀 내세 능력 이게요 남자나 성도같지 않잖아요 좀 뭔가 모르게 운동성이 있어 보이죠 우리가 말씀을 너무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늘 사랑한다는 그 말 뜻은 또 말씀대로 그대로 순중하며 실천하며 산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네 번째는요 회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사랑하는 자들은요 스스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4절 5절의 사람은 그가 겉으로 볼 때는 성령을 거듭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그 모습이 3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6절이 중요한 거죠 6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4절 5절 6절을 다시 이렇게 선적으로 본다면 거듭난 백성은 아니라는 구절에 해당되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 구절과는 관련이 없는 여러분의 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좋은 날의 전용수였습니다 6절의 주님의 이름으로 도청해주신 각종의 이름으로 2절